샬롬 오늘은 요수하서 11장을 나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수하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북부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북부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가장 큰 성업을 자랑하며 힘을 자랑하던 하소랑 야비는 북부지역의 도시들이 군대를 모아서 결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외워 매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하소랑 야비는 동행하여 결성한 동맹군들은 해변의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대군이었습니다 신앙의 용장이었던 요수하를 중심으로 뭉친 이스라엘 군이 상대로서는 만만치 않은 강한 적수를 만난 것입니다 적들은 전쟁을 할수록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군사력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힘을 열어가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맹군과 계속된 싸움으로 매우 지쳐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난한 정복의 최대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이때 요수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가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이 말씀에 휘고 요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같이 많은 북부 동맹군들을 하나도 안김없이 물리쳤습니다 요수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함으로 적들을 완전히 전멸하고 매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정을 통해서 요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요수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부순종했을 때에는 기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본토와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를 물리치고 제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산당의 진상들을 죽이고 개혁을 단행함으로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더욱 강박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가난한 동맹군들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 이 군대를 보십시오 최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서 다시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단 앞에서 귀신 앞에서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적군을 맞아서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 안에 사단, 마귀, 귀신 모두 힘을 입고 물러갈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회를 앞두고 사식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지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승리의 비결임을 알게 합니다 내름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가나한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세이산과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바할까지 모두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한 땅 변두리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진멸하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 16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수아는 가나한 땅 곧 산지와 온 내겹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비아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정렴하고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한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한 족속과 7년의 전투 끝에 가나한 정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가나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승리에 우출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내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맡겨서 사역을 또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므로 주님 주시는 힘을 덧입해야 합니다 또한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위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고 저주해버린 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나한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지 약속하신지 500년이 지나서야 온전히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선한 말씀을 붙들고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취가 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우리의 수고를 아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당하심과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드라무떼노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현장에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정북전쟁을 통하여 변기하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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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